안녕하세요 IT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SE3를 구입하신 분들이 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도 아이폰 전문가가 되시는 겁니다 먼저 기본적인 컨트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은 이렇게 알림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제어센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폰들은 다 위에서 컨트롤이 되는데 아이폰 SE3는 제어센터는 이 아래에서 위로 꺼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면이 잠겨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화면을 옆으로 옮겨주면 카메라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햅틱 터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이콘을 이렇게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만 되는지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 아이콘들을 길게 눌러 보세요 그러면 추가 메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진 길게 눌러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최근 항목 즐겨찾는 사진 검색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건강 표시도 길게 눌러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의료 정보 검색 공유 그리고 카메라도 길게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셀카 찍기, 비디오 녹화, 인물 사진 찍기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메뉴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젯을 추가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위젯 두 개가 배치가 되어 있죠 왼쪽 끝으로 가면 위젯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위젯을 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여백을 길게 눌러 보세요 그러면은 이 위에 플러스 버튼이 있죠 여기를 선택해서 위젯들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젯을 넣을지 여기서 선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계를 선택하면은 시계 종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원하는 것을 배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젯 추가하면은 이렇게 위젯이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위젯은 겹쳐서 사용하는 스택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각형의 위젯이다 이 위젯을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 안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의 위젯이 아니라 이렇게 넘겨 보시면은 다른 위젯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위젯으로 변경이 됩니다 수정을 할 때는 길게 눌러 보시면은 스택 편집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어떤 위젯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볼 수 있고 제거도 가능하고 추가도 가능하다는 거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페이지 숨기 기능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숨기고 싶은 앱이 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게 되어 있잖아요 페이지를 숨겨서 안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백을 길게 눌러 보세요 이렇게 설정 화면에 나오죠 이 아래쪽에 페이지 아이콘이 있어요 요걸 눌러 보세요 그러면 현재 어떤 페이지들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숨기고 싶은 페이지를 체크를 해제하면은 이 페이지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페이지만 남은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캡처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캡처는 이 전원 버튼하고 이 홈 버튼 이 터치 아이디 버튼을 동시에 눌러 주면 캡처가 됩니다 같이 동시에 짧게 눌러 주면 캡처가 되고요 캡처한 화면이 떴을 때는 요걸 선택하면은 여기서 원하는 영역만 조정도 가능하고 메모도 가능합니다 요렇게 캡처 영역을 지정할 수 있고 여기 펜 모양이 있거든요 요걸로 요렇게 저장은 그냥 나가면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스크롤 캡처를 하고 싶다 그거는 사파리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사파리 앱에 들어가서 이렇게 네이버 화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긴 화면을 캡처를 하고 싶다 이런 경우는 똑같습니다 이 전원 버튼하고 홈 버튼을 동시에 캡처가 됐죠 이걸 선택해 보세요 그럼 옆에 전체 페이지 메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걸 선택하면은 이렇게 전체 페이지가 다 캡처가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쓰는 단어나 문구들은 텍스트 대치로 좀 더 편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 가셔서요 일반에 가셔서요 키보드로 갑니다 텍스트 대치라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등록해 놨죠 예를 들어서 계좌번호를 자주 쓴다 이런 식으로 단축어를 지정해 두는 거예요 추가를 해 보도록 할게요 문구는 어떤 문구를 넣을지 이런 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넣었다 그리고 단축키는 어떤 걸로 할지 이용 이용으로 제가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누르면은 위에 보면은 텍스트 대치할 문구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걸 탁 선택하면은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커서 움직이는 거를 알려드려 할게요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눌러서 커서 움직이기도 가능한데 이게 손가락이 아무래도 두껍다 보니까 쉽게 선택이 안 되죠 그럴 때는 이 스페이스바를 길게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 영역이 터치패드처럼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영역에 가져다 두고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또는 이 부분을 길게 눌러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커서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키보드를 바꾸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지구보 모양이 있죠 이거를 길게 눌러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한국어 영어 이모티콘을 바로 선택할 수 있게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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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하면 번거롭겠죠 그러니까 키보드가 많아도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구를 선택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두 번 터치하면은 하나의 단어 영역만 잡히게 되고요 세 번 터치하면은 문단이 잡히게 됩니다 탁탁탁 세 번 터치하면 이렇게 문단이 잡히게 돼요 스캐너 기능을 알려드려 하겠습니다 메모장에 보면 스캔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메모장 들어가신 다음에 키보드를 선택하면 위에 카메라 표시가 있죠 요걸 선택하면은 문서 스캔이라고 있습니다 탁 선택을 하면은 스캐너가 활성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역을 지정해서 스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알려드렸다시피 이 메모장을 길게 눌러 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바로 문서 스캔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제어센터를 추가하고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어센터 컨트롤을 설정에 가셨어요 여기 보면은 제어센터라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된 제어센터 항목들이 있고 음성 메모 뭐 메모장 이런 것들을 더 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화면을 녹화할 수 있는 화면 기록 메뉴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위치 조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갔어요 그리고 밑에서 제어센터 꺼내보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기능들을 여기서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해피터치 알려드렸잖아요 여기서도 그런 해피터치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화면 밝기 길게 눌러보시면은 여기서 다크모드를 켜고 끄고 할 수 있고 나이트 시프트도 설정할 수 있고 트루톤도 여기서 설정할 수 있고요 화면 녹화하는 거 길게 눌러보세요 여기서 마이크를 켜고 끄고 할지 선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메모작 메뉴도 길게 눌러보시면은 여기서 문서 스캔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블루투스 다른 것도 쉽게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와이파이도 길게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화면이 한 번 더 커져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길게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와이파이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와이파이 설정하면 설정 메뉴로 갈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블루투스도 길게 눌러보시면은 블루투스로 연결할 수 있는 이렇게 항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애플 기기끼리는 파일 교환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에어드랍으로 쉽게 공유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다른 기기로 보내고 싶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애플 기기나 다른 사람의 애플 기기로도 쉽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공유를 하고 싶다 여기 밑에 공유 버튼 있죠 이거 선택하세요 최근에 공유했던 것들은 상단에 있고 이 아래쪽에 에어드랍이라고 있습니다 에어드랍을 선택하면은 공유할 수 있는 기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아이패드에다 제가 보내 볼게요 아이패드를 선택을 하면은 바로 보내지고 이렇게 사진이 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서 도형을 예쁘게 그리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위에 보면 펜 표시가 있죠 이걸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못 그리죠 삼각형을 예쁘게 그리고 싶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끝에 가서 길게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정이 됩니다 원도 마찬가지로 보정이 되고요 별도 이렇게 보정이 됩니다 직선도 이렇게 보정이 되고요 끝에 가서 길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보정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 보낼 때도 정말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합니다 문구를 보낸다 옆에 파란색 보내기 버튼 있죠 이 부분은 길게 눌러 보세요 그러면은 특수효과 보내기 라는 메뉴가 나와요 풍선 화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게 지금 충격효과 강하게 부드럽게 비밀링크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화면을 선택하면은 이런 식의 효과도 줄 수가 있는데 옆으로 넘겨 보시면 또 다른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되는 효과 그리고 이렇게 풍선이 날아가는 효과 그리고 이렇게 색종이 조각이 날리는 효과 그리고 하트, 레이저, 폭죽 이런 식의 화려한 불꽃 효과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조합해서 보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콘이 많아지면은 찾기가 참 복잡하죠 그럴 때는 일일이 찾지 마시고요 CD를 통해서 편하게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만약에 넷플릭스를 실행하고 싶다 너무 많아서 못 찾는다 이 홈 버튼을 길게 눌러 보세요 넷플릭스 그러면 이렇게 해당 앱이 바로 실행이 됩니다 후면 탭을 두 번 세 번 터치해서 단축키로 활용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설정에 가셔서 손쉬운 사용으로 갑니다 그리고 터치라고 있죠 맨 밑으로 내리시면 뒷면 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이중탭, 삼중탭이에요 이중탭에는 넷플릭스를 저는 지정을 하고요 삼중탭에는 스크린샷에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두 번 탁탁 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넷플릭스가 실행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세 번 터치해 볼게요 이건 캡처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편하죠 자주 사용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네비게이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기능들을 이렇게 후면 탭에다가 등록하면 정말 편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